진짜 습관 무섭다 니 에이전트 관둔 지 1년인데 부른다고 또 쪼르르 우는 거 봐 그 수영 유망주는 잡았어? 아직? 왜? 민재인가 뭔가 그 테니스 치는 꼬맹이는? 밀당주 나 이상형 완전 바뀌었잖아 밀당 같은 거 절대 모르는 직진나무로 아주 그냥 그 꼬맹이랑 보호자가 쌍으로 흔들어대는데 멀미나 죽겠어 아직도 아무도 없다는 거구만 아 기다려봐 조망을 기사 쫙 뜰 거야 에이미 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1호 선수 영입 내 이름으로 해 뭐? 1호 선수 개리 초이 캐리 나 아이엠 나왔어 야 너 윈벨던 우승했잖아 어? 지금 컨디션 최고의 상급라이킹 1위인데 니가 뭐가 부족해서 아이엠을 나와? 에이미가 없잖아 놀릴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더라고 어때? 영이 팔래 말래? 아 당연히 저기 개리 나 계약금이 얼마 없어 할부 어때? 그럼 좀 콜 개리 뭐 이래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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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 에이전트 에이미 잘해봅시다 내 선수 에이 에이